시원하게 먹으면 되겠다. 맛있겠다. 와 진짜 진짜 맛있다. 약간 배톨이구나? 이렇게 떨어질 때쯤에 다 꼭 껴줘야 되는구나. 살짝 충전을 해줘야 되네. 아 근데 이거 핫도그를 반개 먹으니까 배가 더 높아졌네. 애매하게 먹으니까 계속. 야 근데 우리 보니까 우리 다 가수네? 오 좋아. 거기 지금 어디야. 내가 데리러 갈게. 저는 아는 이 노래네? 알다 알다. 아 주리도 노래 잘하잖아. 아 주리 좋지. 아니 형 방송 보니까 운전하다가 막 실수금 부르고 이러던데? 아유 뭐. 실수금도 몰라? 아유 포기미 한번 들어봐야지 그러면. 와 이거 올라가야지. 그냥 하는 거야. 그냥 하는 거야. 꼭 뭘 잡더라고 이렇게. 안 잡으면 안 올라가고. 뭐 그렇게 풀면 나가지 않을까? 포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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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 포기미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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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. 아 잠깐만 이거 안 될 것 같아. 아 아 잠깐만 이거 안 될 것 같아. 아 아 나 미치겠다. 왜 때문에. 아 너무 웃기다. 쟤 뭐야 몸물이 들어왔네. 아니 아빠. узна 나중에 또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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